오늘 인수위 플러스 준비의 맨스트가 BTS를 초청 안 하기로 했다는데 BTS가 초청하면 옵니까? 취임식 날? 이거 참 맨션도 참 맥락도 없고 싸가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냥 가정에서 추측입니다 처음에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하고는 박조선 전 위원이 BTS 공연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을 했고 거기서 벌어진 공연 BTS 공연에 대해 정말 뉴욕이 즐거워했었습니다 엄청난 조회수에 유엔 곳곳을 다니면서 촬영했던 BTS에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했던 일인데 그들 보기에는 지금은 야당이 된 민주당 소속 아티스트 성도로 해서 소속사 강탈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을 던진 건데 이게 예전 권위주의 시대 같았으면 어떠냐면 그 하이브라고 하는 BTS 소속사의 담당자에 쫓아가서 전화 언제 맞춰서 가면 될까요? 노래는 몇 곡이나 준비할까요?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이브 쪽에서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적이 없다 하니까 빈정이 상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역 얘기가 다시 나오고 아티스트들 얘기가 갑자기 청탁금지법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뭔가 누구 하나 BTS에 청탁받았고 했었다라고 덮탱이 쓰기 딱 좋은 것 같은 분위기까지 나왔었고 저는 어떻든 이런 식의 아티스트를 데려다가 줄 세워서 공연하는 건 광대 취급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와서 공연하거나 그쪽에서 지지해서 누군가 그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아티스트들이 어떻든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해야 되고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 크게 사고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덜그럭거리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혹시라도 미운 털이 찍히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는데 오늘 선언은 한 거죠 아마도 문화체육부 장관이 들었으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일단 안 한다 하십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행정하고 있었던 탁현민 비서관이 다스베이다 금요일 날 녹화방송부대에 나와서 그 행사 전체 비용을 줘도 못 사요 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원하는 개런티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럼요 그럼 많은 국민들도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유럽 쪽에 가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몇 차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화면에 나와서 응원한 적이 있지 않느냐 라고 오해하실 건데 그거는 지금 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류의 열풍 가운데 위상이 무르익고 대통령도 외교의 대표로서 자연스러운 그림에서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초청식 때 불러가지고 잔치 벌이는데 와가지고 노래 불러라? 그것도 전 세계 가장 넘버한 톱10그룹이? 이걸 누가 고지곳대로 그리고 오해하지 않고 고쾌하지 않고 이 충정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이제 한 2-3년 하다가 윤통이 유럽이든 뭐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아미들과 만나고 대한민국 한류 열풍이 분다면 그거는 당연히 자리가 돼야죠 저는 어떤 문화예술 관련돼서건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들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워야죠 자율성을 갖고 얘기하고 만나면서 예컨대 대통령 취임식 공연을 앞두고 자기 가수 잘 모르니까 어떤지 의견 듣고 만약에 뭔가 꾸미는 게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서 이를테면 지금 30대 연출가 발탁해가지고 뭔가 좀 색다르게 꾸며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뛰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게 보여야 좋겠죠 그런데 박주선 언제적 박주선입니까 주선이 잘 안 돼 그런데 이름대로 외교 쪽도 주선 안 되고 문화예술 쪽도 주선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수들을 데려다 줄 세워서 쓰는 게 아닌 다음에 저는 이런 발상도 웃기는 게 정말 이 사람들은 돌아서면 6개월도 안 됐는데 했단 말을 다 뒤집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말이 하나도 진실이 아니라는 거 이걸 이렇게 쉽게 입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취임 전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물밑물밑 접촉해서 좋은 뜻으로 의향을 전해야 BTS도 오해 안 하고 그래도 될 리가 없겠지만 이걸 취임식 때 부르려고 했다는 자체가 참으로 천박한 생각이고요 BTS 의상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정말 하려면 예컨대 안철수가 대놓고 뉴스에서 홍보하듯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 잘하는 대로 배낭 하나 메고 BTS 소속사 가서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정파를 뛰어넘어서 뭐 하려고 한다 검토될까 얘기하고 만약에 괜찮다 싶어서 오케이가 됐다면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 먼저 던져서 완전히 그 사람 고사시킬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던져놓으면 BTS가 백만분에 하나 마음이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미들이 이 정권을 무너뜨릴지도 몰라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행자의 폭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컨대 개그맨들이 주눅들게 만드는 방법을 전화합니다 그 뭔가 행사 진행하면서 오늘 노정열 씨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떠들썩하게 웃고 가게 기억에 남는 평생 최고의 공연을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맞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정확히 저를 소개했습니다 와 역시 곽쌤은 저의 진가를 진면목을 정확히 알고 있군요 여러분 쏘리채라 하면서 하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주눅듭니다 그거는 개그맨도 아니지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의도가 어떨지 몰라도 자 얘기 들어보죠 하는 거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대단하게 앞에 풀어놓은 거 지금 똑같은 BTS가 대통령 최임식에 공연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른들 그쪽 카톡에 BTS 말고 트롯 가수 부르지 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문재인에서 이제 빨다가 옮겨오는 모양이지 하고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전 이게 대단히 불쾌합니다 왜냐면요 이 집단들이 그 유명한 도간이라는 작품이 사회적 문제 제기했다고 문제작으로 이명박근의 시절에 블랙리스트로 그 유명한 황동혁 감독을 올린 집단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BTS가 전세계 톱이 되고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있다니까 마치 봉준호 감독의 이 이미지를 자기들 총선호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탄압하던 집단들이 봉준호 이용하려다가 된통 된소리 맞았잖아요 그때 이 총선 때 그죠? 곽상도가 대구에다가 봉준호 거리인가 뭔가 뭐 하나 짓고 사과도 없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내 국토위에서 뭔가 반대하다가 갑자기 통과되고 나면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맞았고 반대하다가 하면 우리가 예산 가져갔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사기를 치듯이 하던 게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BTS 시작한 걸로 나타났고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군 된다 안 온다 저희가 줄 세우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행사 자체가 축하의 의미를 가지려면 전체 국민들이 축하를 받으려면 의심을 했던 뭔가 컨셉이 있고 시작해야 돼요 문화체육부 후보자인 박복윤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까지 했나요? 부사장 부사장까지 정치부 기자만 계속하셨던 분이에요 박복윤 씨는 이름으로 따지면 이분이 보건복지부 복윤자니까 그 소리 나올 것 같았어 박복윤자 복지부랑 바꿔! 그런데 이 양반은 정치고문으로 옆에서 특보단에 내에 껴있었던 언론 쪽에서 정치를 담당하던 사람인데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화체육이랑 아, 언론자가 가려고 그러니까 문화체육인데 여기에 정치부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나이 든 정치부 기자가 뭘 할 건가요?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중앙일보 조중동에 그래도 우호적인 신호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친소인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언론사를 쥐고 흔들게 하려면 정치적인 걸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 담당가 가운데서 누가 올라갔다고 하면 오로지 문화예술 살릴 생각만 하니까 자율성 보장해져야 되니까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딴소리 안 나게 문화체육계를 쥐어야 왜냐하면 요즘은 비즈니스가 기억하십니까? 유인촌이 장관이던 시절에 베니스 영화제 가서 상 받았던 무기배였습니다 상 받았던 작품이 지원금도 하나도 못 받았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이런 사람들 지원하지만 0점 철이라고 믿기지도 않게 블랙리스트 2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봉준호 감독, 황동혁 감독이 잘 나가고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치부 기자를 앉힌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